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화이팅! 한명만! 안돼! 안돼! 엄마! 엄마! 좌절이다 좌절이야 아 근데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근데 잘하지 못해서 항상 답답했던건데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녹음하겠습니다 제 캐릭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브어택 화이팅! 네 잘 들립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! 아 믿도록 해야지 참 완수 이러면 완수했다는 느낌인거 같아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주세요 내 수류탄을 받아라! 신속히 이동하라! 얼른 이동해! 어머루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지원 가격을 부탁해요 도와주세요 좋아 돌진하자 네 그럴게요 저거 발견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돼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별것도 한계가 되고있어요 렛츠 무밤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고고! 파이어 인 더 홀 커블리 파이어 이러다 저 죽음에 책임지실거에요? 스몹쉐 연박탄 받아라 좋았어 태기 파이어우 어! 헤알! 나 죽었어요 아! 이대로 어! 무난하지는 않을거야 어! 어! 으악! 아아! 어! 잘못했어요 헵샤! 봐봐 헵샤! 더블킬! 라이트킬! 나 완전 짱이죠? 울트라킬! 우와! 안 밀리버블! 믿을 수가 없어! 근데 이렇게까지 죽는 사람 진짜 있어요? 진짜 짱이다 판타스틱! 어쩜 이럴수가 비켜! 시끄러워요 아! 안 들려 안 들려 아! 완전 짜증나 네! 로그! 연습 모드 좀 하고 오시죠! 파이팅! 파이팅! 예! 여러분! 완전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긴 한데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무전 소리가 잘 묻혔으면 좋겠어요 여자 캐릭터다 보니까 애교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 공격받고 있다고 할 때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아 진짜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게 들었던 게임하면서 들었던 게 있어서 아예 모르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! 2천만 서든 유저 회원 여러분 제 캐릭터가 조만간 나올 텐데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와 함께 게임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제 캐릭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서든 업택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